아.. 이걸로 들어야지?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또 저기 라벤더 적혀있길래 저기 뭐야 철권계 그분이신 줄 알았잖아 저 분도 이제 레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상대방 분도 오 쓰는 줄 알았다 나이스 왜이래 우와 나이스 센스 아 샤넬님이예요? 아 그렇구나 아 난 운영인인줄 알았네 아하 그렇구나 샤넬님한테 막말해버렸네 야 뭐야 여기다가 나이스 나이스 아 자리 바뀌시니까 안좋다 샤넬 레버 명품이네 아 웃겨서 딜캐 못했잖아요 아이씨 웃겨서 딜캐 못했잖아 맞네 샤넬 레버 명품이네 아 아 투수들 센스 봐 아 나 웃겨서 딜캐 못했네 다들 어서오세요 어 어어 짠파? 아 맞네? 아 예상한대로 바로 나왔어 조심 이름할때 조심해야됩니다 이거 뭐야 고 고 홀 오반데 오반데 아 짠파 바로 나와버렸네 설마 했다 오 어 아 아 짠파 나이스 아 아 짠파 아 짠파 형님 이게 머리로는 짠파 PRK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932타는 타수가 많을 경우에 기용권이 세고 타수가 적으면은 6부 발이 더 세요 이해 되셨습니까? 어잉? 어잉? 아 눈 뜨자마자 샤넬님이라니 너무 가혹한걸 샤넬 어 나이스 뭐야 외모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하 기화가 나오네 까비 어 왜 못 넘어가네 나이스 기원 기원 엄메 가드가 안됐어 아예 까비 살려주시라요 살려주시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깝다 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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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어허어 야 이거 죽었다 기타 쓰면 죽잖아 빅살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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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네 노캐는 나선 한방각이 짱인데 몸 몸지 2타하고 투투가 1을 덧어요 후삼왕은 킹턴 한방각이 좀 더 아 몸지랄 그게 좀 더 나을거에요 아마 어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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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님 성님 좋아요 어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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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무서워요 우와 안돼 위험했잖아 어허어 이렇게 타수가 많으면 기원이 좀 더 세요 한 2인가 더 쓸겁니다 어허어 이게 왜 나만하니 어허어 나 썼어 진짜 썼어 나 까비 뭐야 어허어 아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 죄송 제가 죄송 짱판은 안돼 오케이 무슨일이 있어도 짱판은 안돼 기원 죄송합니다 어허어 이러면 안되지 아 형님 어허어 어허어 짱판은 안돼 짱판은 안돼 오케이 아아 방금 짱선 쓰셨는데 이게 내가 이득프레임이라 이겼다 이거 풍신레버 사장님 잠깐 만났는데 풍신레버 사인도 잘 쓰시더라구요 혹시 풍신레버를 쓰면 기원초가 더 잘나가는게 안하겠네 이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아유 하유 짱으로 건지고싶은데 너무 재빠르쳐 어허어 살려주세요 시간차 역시 프로는 안걸려 이런거 아 아아 좋아요 아하하하 매신까비 퇴레기 오케이 다행이다 키보드 매우 잘나간다구요 키보드 아웃 키보드 아웃이야 저는 아무리 키보드로 누가 카자 잘해도 저는 인정못할거같아요 키보드는 인정못합니다 왜 으어어 다행이다 온좋아 하나 둘 셋 넷 와 빛나갔다 짠파 무릎 우와 이거아니야 이거아니야 야 나 막았어요 따아아 어 아 기하 아흐 기원초 쓰고 졌어 이씨 이거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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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탈이야 거기 형님 어 이거 설마 짠파야 짠 짠 짠 어 아니었네 네 나이스 독점이 어서오세요 예 레버 손봤습니다 되게 마음에 들어요 더이상 이거보다 맞는 레버는 이제는 못찾을거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원 아 까비 늦었다 어 안맞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스윗 아이고 아 이렇게만냐 왜 어미 나이스 와우 홀리 크랩 뭔가 다른사람이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되나 그래서 키보드는 뭔가 아직 좀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 손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어 뭐임 뭐야 나 아무것도 안했어 이게 무슨일이야 어 놀래라 어 깜짝 놀랬네 어 깜짝 놀래라 어 형님 잠깐 끊기더니 화가 나신건 아니시죠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자 그렇지 어 아 이렇게 되냐 미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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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손이 아예 잘렸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기원 나 우와 아 기가 두개씩인데 어떡하지 제발 어 너무 빨리 샀다 제이블 아 뭐하냐 어 어 어 일어나자마자 쩔었다 응 나 아무것도 안 안 놀랬는데 살려주시라요 어 위험했다 다시 건져질 뻔 어 어 어 어 센스 절었다 어 나이스 맞다 왜 왜 고호키 승렴권을 생각하고 했지 저런 무적기가 있었는데 내가 한번 참았어야 되는데 너무 차겠다 와 안개개졌어 와 이걸 어떻게 막 떴어요 이걸 어떻게 막 떴어요 잠깐만 내가 태세막히고 이렇게 되는거야 이게 무슨 게임 어 다행이다 이게 무슨 게임 우와 우와 아 너무 빨리 샀다 오예 오예 어어 잠깐만 이거 왜 떨어야 돼 잠깐만 또 짱파 아니 퇴세막히고 이렇게 되네 오예 아니 퇴세막히고 이렇게 되네 너무 무서운건 어어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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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로우킥토바 고우키저 로우킥이 13이었나 12이었나 기억이 안나네 카자 변경점이요? 예 봤어요 봤는데 저는 너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막 좋다는데 너프라는데 저는 너프인거 같은데 일단 나와봐야 알거같아요 아 오반데 여기 가나? 아우 예 오우 귀여워 따라갔네 아 2타까 있으실지 몰랐어 1타까지만쓰고 개기고 있었네 안돼요 오 위험했다 허어 형님 어떻게 막으셨어요? 살려주시라요 오오아아 處cias 오어區 오어어어 허허허허허허허ale 나이스 매 눈이셨어쓰 어어 죄송합니다 아니 Enerd 아닙니다 형님 공략, 공략, 달려주세요. 제가 공략했다. 짱파? 공략! 오! 우와, 나이스, 홍보. 지랍다리스콘. 공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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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예. 레버, 예. 잘 되는 것 같아요. 좋은데. 만족스러워요, 진짜로. 아니? 모든 포인트가 사라졌습니다. 아, 규수 언니 못 오세요. 아, 맞다. 규수님한테 사탕 보내야 되는데? 방송 끝나고 바로 사탕 보내놓겠습니다. 아니, 그때 포인트가 너무 이게 뭐라켜야 되지? 너무 남발 되게 돼 있던 그런 느낌이라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. 금방 다시 찰 거예요, 근데. 오, 예. 아, 역가드. 아깝다리. 퇴레기. 좋아요. 규수님, 천천히 응원 정말 감사합니다. 여미? 아, 형님요. 땅땅. 원, 원, 투. 어니? 아, 라모드님. 포인트 도박 감사합니다. 하하. 짱뽕. 아, 꽝 아쉽네요. 우와. 지렸다. 풍신 레몬 쓰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잘 나가네. 좋아요. 아, 형님. 아, 형님. 아, 형님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아, 형님. 강발인가요? 아, 지옥의 이즰데 이거? 지옥의 이즈. 아니. 아, 왜. 아, 왜. 아니, 잠깐만. 변신했으면 튕겨내야지. 카즈야야. 이런 고지야 같은. 튕겨내야지. 뭐하세요. 어. 어메. 이건 근데 좀 약하게 맞지 않을까? 아, 벽이면 또 모르는데. 어. 캔슬하면 그게 없잖아. 잠깐만. 캔슬하면 그게 없었지. 아, 형님. 오, 예. 여기서. 가자. 어떻게? 열어. 어. 열어. 오케이. 이겼다. 어! 와, 이거. 이거. 나 뭐했니. 딜레이 주려다가. 딜레이 너무 줘버렸잖아. 변신중에 때리네. 원래 변신중에 때리면. 공룰이 아닌데, 그죠? 뭐, 얘야. 마당했다. 오, 야. 슬스로 기원 때렸다. 오, 못 기어드네. 까비. 아, 까비. 왜 저로 때릴 수 있을 것 같지? 피해야 되는데. 어, 안돼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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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백가지마x2 으아 외너퍼 레드를 노린 외너퍼였어 아 백안님 어서오세요 id 색상이 아주 쌈박혀지셨네요 초록색으로 어 형님! 알려주시라요 신닷킥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온 어어 왜 왜 왜 이러지 나이스 오우 안나이스 ambush 건이 깃 하고 어얽 와 규손이 5천원 감 찍オ 본인oudta 전혀 방해 아니었습니다 alia 감사합니다 아 규수원님 5천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사람이 왜이렇게 착한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이거 다들 스트리머 괴롭히려고 철거방송 보는거 아닙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착한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감동적이다 이말이야 어 벽 아니네 아깝다 으어어어 으어어 각오 유이카 아우 오예 아이씨 이거 또 맞네 아 아까워라 까비 퀄리티 갈지 말지 고민중이거든요 지금 원래 레버가 자꾸 저기 마음대로 안돼서 대회고 뭐고 이제는 취미로 해야겠다 싶었는데 아니 레버가 잘 되니까 대회 한번 나가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와 막았다 아니 이렇게 돼? 마신 마신 한번씩 지르면은 고수분들은 고수라서 걸려요 횡치다가 아깝이 야 야 오 나이스 가나연 와 아깝이 울터까지 안쓰시네 이번에 스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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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왜 이렇게 가도 돼 아 형님 아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나를 왜 걸었을까 뭐지 어떻게 때려야 될까 짱파 짱파쓰 좋아요 벤자민 룰리 헬로 안되는줄 알면서 왜그랬을까 아오 아깝다 아 전설 콤보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까비야 감사합니다 오우 뚱뚱 벽광 어 이게 뭔 콤보죠 가쿠고 요이카 어 뭐야 어 이게 끊어지네 가불인줄 알았는데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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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요 왜 이렇게 내가 아하 하아 너무 아깝고 어 넘어가 너 아니 잠깐만 어 어 어 이게 뭐야 무적 승용? 아니네 나이스 나이스 에브리원 이스 어 어 리를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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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프 어 규소님 꽝 아쉽습니다 무료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아아 이거 이렇게 빨리 막힐 줄 몰랐는걸 형님 죄송합니다 가위바위보 걸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아 이거 안되나? 도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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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가위빗 어색 아허 이거 아니야 아니 내가 뭐했다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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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했다고 아허 맞는과중에 위험했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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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플레이어야 샤늘 어 무료 도내 감사합니다 원 투 쓰리 따인 어 뭐야 대시 안 날았어 까비야 아 야 왜 기겼네 야 흘렸어 진짜 흘렸어요 진짜 흘렸어요 진짜 흘렸어요 진짜 흘렸어요 아 아깝다 흘렸는거 같은데 아닌가 아 기호조 까비야 아 막았는데 늦었니 너무 아픈걸 아 마실깝이야 나이스 맞을 수 있나요 오케이 무조 아 잠깐만 야 어 뭐 걸렸다 뭐 걸리셨어요 뭐 잠시만요 에이 모르겠다 나이스 라라핑크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뭐네거지 다행이다 망치는 샤넬님이랑 하다가 자 그만하실 때 다른 분이랑 할 때 망치해서 보여드릴게요 언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랑 또 붙어 보겠어 아 살려주세요 어어 야 야 생각이 많았다 이거 웨이브 캔슬 몸지랄 할까 육부 손할까 이거 고민하다가 뇌신이 나가버렸네 어어 형님 참아 참아 아 형님 오케이 아 너무 들어갔다 너무 들어갔어 너무 들어갔어 다행이다 어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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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레이저 썼는데 레이저 썼는데 짬발리 더 빨라서 안 나갔다 까비 전어 포크님 어서오세요 어허어 어허어 이제 풍신이 약해진다는거 아니야 지금도 풍신 써도 콤보 이렇게나 약한데 너무한거 아니야 뭐지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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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바 허 허허어 허허어 개막했다 으 다음생에 으야이씨 자꾸 승룡으로 같이 뇌신이랑 붙게되네 이 뇌신권이 이 외래종에 있는 이 외래종에 있는 원 원 오 오오 캔슬 터뜨린 아 맹쳐야지, 왜 참고있냐 이거 왜 못망이야 은 이거 어우 호 호 호 호 호 호 형님 와우 위기다 이거 어떡하지 기가 차이고 멀리 가고 미 깡팔? 어? 이게 안 맞나? 까비 아직 가지고만 있으시다고요? 편할 때 말씀해주세요 제가 제가 걸던지 해놓을게요 반응을 신달킥으로 해야되는데 반응이 느린가봐요 자다엘나가지고 어? 기원 형님 아주 막 지르내나? 팔로 감사합니다 강성룡? 아니네 용감하게 한번 들어갔다 그냥 아 변천사님 오셨어요 아아 지금 샤넬님이랑 하고있어요 보호킥 빡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신나게 안 버려봤는데 오와우 드디어 한번 걸렸다 아 가드가 안되네 아예 와 빗나가고 어퍼를 맞을줄은 상상도 못했는걸 어 85가 있기 때문에 87로 간게 아닐까요 어어 버튼 올라와 킹도그님 팔로 감사합니다 짬파 오오오오 맞네 스윗 아니네 어 어 뭐야 형 쳤는데 저게 나가봐 엘 안 모르겠 어 형님 야 이게 안맞아 그 왕 아 우오오오오 아 잘참았다 이 말이야 잘쳐 꽃이죠 뭐 향기도 있고 아마 평소에 좋아하시는 향 이시지 않을까요 오urning about 와 참으시네 다 참으시는걸 아 무서워 아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이게 이렇게 되네 레이븐다 윌 디벤님 어서오세요 아 잽으로 못간지 없다 와 위험했어 위험했어 요즘은 잘하는 사람은 다 레이븐다로 가는거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 내공이 딸려서 저런 고급스러운 닉네임 못가겠네요 오 나이스 저렇게 하는 방법이 아 이거 이렇게 되나요 아 오반데 파크했는데 나이스 아이고 샤넬선생님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나이 망치 헤드 마무리 있었죠 아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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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